자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저희가 스티커의 뮤직비디오를 진짜 처음으로 보는 거 같아 떨린다 진짜 처음 비디오 뮤직비디오 리액션 보도록 할게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세요 갈게 렛츠고 좋아요 입술 뭐야 약간 쉬는 게 아니라 약간 쉬는 게 아니라 약간 쉬는 게 좋은데 오래 못 보겠어 그러니까 너무 끼 부르는 거 아니야?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? 빨리 지질이 해 핫트 뭐야 핫트야 핫트야 뭐야 멋있다 여기 뭐야? 핫트야 맛있어 오 진짜 리액션 넘겼어 뭐야 아 아 아 아 아 와우! 오우! 오우! 아니 이거 뭐야?! 오우 약간 파라친가봐! 여기! 여기 약간 서경이 난달라고 생각해 약간.. 멋있다 뭐야 뭐야 문화가 너무 갈 뻔했어! 진짜 나 문화의 우주를 푸는 줄 알았어 오! 테이니 형! 오! 테이니 형! 오! 카메라 다 봤는데? 아이스 마크 오우! 오우! 멋있다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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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약간 재밌다! 도외비가 재밌어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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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아 여기 나왔구나 우리야 오 와 신기하네 저거가 약간 풀리끼러 같은데 오 잔이 뭐예요 내 역사만 써내려가 사랑한단 말을 내고 가르쳐줘 오 진짜 뭐야? 뭐야? 다 온다 이제 엠브 잠깐! 오 이거 많이 들었었구나 오 대박! 오 도구야 나온다 오 왔다 왔다 오 마지막 마지막 진짜 잘 찍었다 우리 이거 여러 번 찍었잖아 그거 때문에 맞아 멋있다 와 근데 진짜 잘 나오는데 맞아 진짜 예쁘게 나와 약간 재미가 있네 약간 슈퍼 히어로 몰처럼 애니메이션 들어갈 줄 몰랐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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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태일 형 그 치화와도 뭔가 나 거기에 나올 줄 몰랐어 사실 치화와가 립 한 게 충격적인 어 그렇네 봤어? 어 봤어 나 봤어 치화와 립 했어? 아주들 같이 하더라 치화와가 근데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그때 너무 피곤했어가지고 치화가 진짜? 막 하품 씬도 막 찍고 귀여워 케일 형이랑 도영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긴 했는데 되게 잘 나왔어 잘 나왔다 너무 잘 나왔어? 잘 나왔어? 정우 이번에 좀 상큼하겠네 정우가 찢었는데 진짜 정우 형이 되게 귀엽게 그리고 비찬아 왜 계속 싸워 사람들이랑 그러네 뭔가 나는 그런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막 그런 빛이 나는 로프라던가 반짝이 옷 LED LED 안경 이런 거에 CG 넣은 거랑 정우 이거 하트 하는 거랑 정우 하트 그 핀스 큐 핀스 한국어를 모르겠어 약간 확실히 재민이 잘생겼다 응 너도 나 너도 나 재현이 진짜 멋있었어 아니 그냥 시작부터 입술 깨무고 있는데 거기서 막 초장에 크라스같이 눈으로 들어가는 거 뭔가 맞아 올라가는 거 있었잖아요 태형이가 그냥 원테이크로 했잖아요 댄스 보니 맞아 맞아 난 그게 그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진짜 잘 나왔다 네온사인 이런 그게 많다 모자라고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많이 이거 CG 아니잖아 생각보다 마크 이거 우리가 하나씩 들고 있었다가 그때 한 거만 더 아 그랬네 그때 기억나? 카메라 밑에서 우리가 저 야자부터 직접 심었잖아 그치 저 밤에 진짜 저기 LA가 마치고 마크가 그 라이트 하나씩 들어갔어 너 멋있어 차 덜컹거리는 거 아 근데 그 약간 너 말 타는 거 같아 어 약간 그거야 맞아 맞아 근데 그게 그거야 어 여기 진짜 멋있어 너 멋있어 마크야 마크 멋있어 이거 불빛은 뭐야 근데 진짜 이건가 근데 진짜 이건가 아니 저거 다 하나하나 여기 서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다가 하나씩 팬들은 이런 거 몰라요 이거 진짜거든요 되게 착하다 말 잘 듣는다 얘네 어 얘네들 말 잘 듣는다 확실히 영우랑 또 다른 느낌으로 좋아 그래서 좋아 잘 던졌다 여기 좋아 세 개 당겨 놔 방금 리폰 번 봤어? 진짜 야꼬이 근데 형 다리랑 어떻게 그렇게 잘 들었어 매번 모든 무댈 때마다 맞아 맞아 나 진짜 스트릿증하고 간다니까 진짜 1cm 치기 골라도 진짜 귀여워 이건 진짜 밸런타인 보이같아 너무 귀여워 아니 잔이 몸이 더 좋아졌어 아 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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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만 먹었잖아 그치? 이 때보다 진짜 훨씬 좋아진 거 같아 그대탱이 그래 아니 진짜로 진짜 멋있다 여기 아 이거 포징이 약간 일부러 진짜 노렸네요 그쵸? 이거 다 CG예요? 저 로봇 카메라로 아 그거 내가 뿌렸어 꽃가루 내가 뿌리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카메라 렌즈가 쳤는데 렌즈가 깨졌어 그 팝팬이 핑거지? 어 맞아 아 또 팬들 난리나겠다는데 진짜 아 이럴 때 뮤비도 진짜 멋있다 와 EBL 피어리 있어 이런 퍼포먼스도 잘 당하는 것 같고 또 네온사인 그런 것들이 이쁘게 보여서 만족합니다 치워한테 영상 편지 남겨주세요 말랭아 잘 있지? 귀여워 그때 피곤하게 해서 미안했어 말랭아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봤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정말 놀라울만큼 그 콘티대로 나온 것 같지 않아? 어 찍는 과정이랑 이게 되게 수월했구나라는 생각이 아 근데 진짜 내가 진짜 콘티로 보고 와 이렇게 나오려고 했는 게 진짜 이렇게 나오고 나 진짜 딱 나온 그런 느낌 나도 진짜 사실 이 뮤비가 좋았던 게 그 느낌과 더 다른 그게 확실하게 다른 걸로 잘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이게 내일 공개될 거거든요 오히려 그것도 긴장이 되고 이제 우리는 보고 약간 아 이런 느낌으로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 사실 저희는 이거 찍을 때 진짜 열심히 찍었거든요 팬분들이 좋아하실 건 생각하고 또 저희가 오랜만에 컴백이니까 열심히 찍었는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스티커의 활동도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또 활동에서 만나볼까요? 내 옆에 넌 꼭 붙어 있어봐 Like a sticker, sticker, sticker 안녕